사진을 찍은거지? 네 영상으로 길게 한번 찍어볼까? 네 영상으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여기 돌아가는건가요? 네 안녕하세요 연폐공장입니다 네 오늘 새벽 한 5시 우리가 일어났죠? 네 5시 일어나가지고 어디 갔다 왔던데? 음성맹동파크골프장 저희 엽지기님이 요즘 골프에 아주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은성에 맹동파크골프장 한 18라운드 두 번 도니까 36라운드 했죠 네 그래서 배가 출출하니까 아 이제 맛집가자 그래서 만성으로 돌아버렸습니다 네 이 안성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저희 엽지기님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다리 독이동이 취향 네 황금코다리 어? 맛있어 저도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보면은 여기 본안주 코다리인데 네 기본 2인 28,000원이에요 네 이게 28,000원이 비싸 보이지만 전혀 안 그런게 네 봐봐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기본안주가 두부김치가 나오는데 두부김치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주 여기 막걸리 막걸리도 꽁자입니다 막걸리가 무한잎들의 막걸리데 막걸리도 진짜 막걸리 맛집이야 네 바로 막걸리로 두부김치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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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도 하고요 그렇게 먹다보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다 못 먹어 하하하 아주 맛있어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만 먹고 나머지 하나만 또 포장해가는데 아들들이 좋아하죠 애들이 또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무 좋죠 맛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네 이 집에 또 지금 황금 다방이 있다 뒤에 아메리카노하고 라떼하고 기따하고 오이차 다방이 된다 황금 다방 네 먹고나서 여유있게 밤소 나오고 네 그러면서 식사를 쓰고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또 김에 싸서 김에 딱 싸고 네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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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올리고 네 그 다음에 김치 볶음 김치 되게 맛있거든요 딱 올리고 이렇게 딱 각이 나오고 밥까지 올리면 더 좋은데 이 상태에서 맥주 한잔 딱 하고 여기다가 막걸리 한잔 딱 야? 응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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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까지 응 막걸리 뭐 한입 낀인데 네 들었어 들어와 하하 오우 맛있습니다 맛있어 완전 맛있습니다 완전 짜입니다 이렇게 코스로 딱 돌면은 네 최고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가 또 이제 저는 골프를 원래 치는데 와이프는 3만원의 행복입니다 3만원의 행복 네 와이프가 골프를 배우다가 허리를 잘 쳐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서 골프를 같이 못 다녔는데 네 어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부에서 편안하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딱 걷히고 맛있게 가서 먹고 평일 날도 출근할 수 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네 5시면 해가 뜨니까 5시부터 라운딩 한 8시까지 하고 그렇지 하면 딱 출근하고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한국 코다리 와서 아침을 먹고 딱 걸면 딱 걸면 네 딱 좋네요 음 3만원의 행복 완전 맛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깨끗 많이 먹어봤자 네 3만원이에요 3만원 3만원도 안 나와 네 완전 맛있어요 코다리도 김에 딱 싸서 이렇게 먹으면 응 응 걔가 지금이 쏘나는 집입니다 우리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행복을 때 해주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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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짱 좋아 짱 좋아 짱 맛있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안녕 식 сид 창 장 장